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나씩 하나씩 또 뜯어내야 되겠네. 뿌리를 살려야 된다. 이 정도면 감자, 우리 먹을 거는 충분히. 아이고, 다 못 먹어요. 이거. 이 비는 참 아뜰하긴 아뜰하긴 아뜰하잖아. 행주도 다 뜯어진 거 그거 봐. 나 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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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라. 우리 아이끼리 물김치 그걸 먹어요. 그거를. 이 덩신이. 물 그냥 뜬 채로 구해. 아이고, 야야야. 이래가지고 잡았지. 먹나 내가. 응? 다 물은 비 안에 삐고. 그거랑 적당 한 잇잇깔 타고. 그래가지고 먹으라. 자, 됐어요. 자, 됐어요. 이거만. 고마. 자, 됐어요. 고마. 고마. 고마.